안녕하세요. 제곱바시입니다. 오늘은 지옥 난이도를 계속 클릭하고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노 마이크를 전해가지고 볼륨을 올릴거에요. 재밌게 시청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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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스타! 올3스타! 이렇게 해서 4스테이지 클리어 했습니다. 이제 잊혀진 하늘의 유적하면 되겠네요. 현재까지 3스테이지도 올클리어 했는데 2스테이지가 하나가 에테크 4가 안됐네요. 자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. 나중에 또 수정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올스테이지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이만 뾰룩뾅뾅!